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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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부터 입하라 내가 뽑아도 어때? 이렇게 뽑냐? 오케이 오늘이야, 오늘이야 오늘이야, 그날이 오늘이야 아, 진짜 나와요, 그리로! 아, 그리네! 자, 우리 형, 형 입고 오세요 형이 잘 뽑으니까 이런 거 오케이 정면이 좀 아, 정면이 좀 조심해, 좀 더 안 봐 들어올 수 있어 어? 못 봤지? 봤는데? 세자지? 어? 자, 가볼까요? 형, 무슨 건축체육관이라네? 뭘 하려고 그러니? 엄마, 건축체육관이야? 어 스파링하는 건 아니겠죠? 에이, 절짓하겠다 아, 이거 또 뭐야 네가 처음 해? 뭐야, 진짜 링에서 뭐 해요? 야, 너로는 굳이 조그만한 애가 굶어올려 그래 어? 가운데로 와, 가운데로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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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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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 게임은 전선의 주먹 야, 응 야, 운다 운다, 운다 дух이 운다 여자들끼리 한번 붙게 해주세요 운쌈아'd 한 거 아니야? 제 gros jeon 여자들끼리 이 검지 씨 좋죠? 네, 알겠습니다 송주 나와 야 내가 볼 때 니가 안 될 것 같아. 각 팀의 댄프가 블랙으로 끼고 5명씩 링 위에 올라가서 몸을 풀고 계시면 각 팀의 미션이 날려져요. 우진은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선빵 날리기 이런 거 아니죠? 우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닙니까? 커피 날리지기.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어쨌든 님 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. 야 우리 팀에는 검토 한 번 해보는 거 없냐. 쟤는 지금 저런 거 다 껴주고 그러는데. 어휴. 잠깐만 오른쪽 오른쪽. 아니 게리는 복싱했는데 복싱하라는 건 아니겠죠? 설마. 자 모자 뒤로 꺾어서 써주시고 이건 잘 보이게. 그 다음에 안경 버스. 안경? 지켜주세요. 세 분이 링 중앙으로 나오십니다. 자 거기다 커피 나. 커피 빵 날래? 야 거기다 커피 난다고. 커피 좀 나고 싶어? 커피 한 번 빵 나고 싶니? 게리야 여기서 더 망가져도 되겠어 얼굴? 응? 형상 망가질 수도 없어요. 게리야. 이 밑바닥입니다. 석진이 형은 지금 한 2라운드에 뛴 얼굴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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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 형 뭐예요? 어 이게 장난아니면? 게리 형 뭐예요? 야 поп심 빻 crackedworkermachine. 어우. 오 형 장난아니에요. 와 형 왜이래요? 컬자는 왜이래요? 네 약속. 와요. 닥풀이 아까. 진짜 진짜 맞았어. 진짜 맞았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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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! 아 주먹을까? 아 어디 쳐? 아 이 형 주먹어 진짜! 아 이 형 진짜 뭐야? 아 진짜 권투는 아니겠지? 괴리하고 좀... 어? 뭐야? 어 뭐야? 어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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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! 형! 어! 나 잡았다 잡았자! 어 왔어 왔어 왔어! 오! 어! 오! 오!